현대 기독교 음악으로 불리는 한국의 CCM 중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1997년에 작곡한 곡으로 처음에는 개신교 교회소만 쓰이다가 한때 폭발적인 인기로 유행하기도 했죠. 저는 무신론자이지만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하여 멜로디도 따라해보고 가사를 외우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CCM이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가 강하긴 하지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은 평소 남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데이트를 쳤던 건 누구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관심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도가 지나쳐 관심 욕구가 병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면 험한 말로 관종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들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타인의 욕구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욕구를 내세우게 되고 심각해지면 점점 자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죠. 이렇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일반적인 질병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신병의 일종인 윈하우젠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특정 환자가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때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관심 받고 싶어서 많이 아프다고 하던가 심한 경우에는 자해를 하기도 하죠. 성장기 시절 정서적인 상처를 심하게 받거나 누적된 상처를 받은 경험을 가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타인의 관심을 끄는 데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진짜로 아픈 건지 아픈 척을 하는 건지 알아놔야 해서 진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은 윈하우젠 증후군 환자는 자기가 아픈 척을 하는 질환에 대한 의료 관련 지식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가령 자신의 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장상피 화상이라는 의학 용어를 쓴다던가 해서 다른 환자의 증상을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것처럼 환자의 질을 적는 경우도 있죠. 환자 역할에 대한 관심 끌기가 전통적인 의미의 윈하우젠 증후군이었다면 현대 상황에는 인터넷이나 SN 상에서도 윈하우젠 증후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어필해서 관심을 받은 형태였다면 이제는 그 상대가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바뀌게 되었죠. 의사를 상대로도 의료 관련 지식을 뿜어낼 수 있는 윈하우젠 증후군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더욱 관심 끌기가 용이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사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만큼 윈하우젠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거죠. 거기다 관심 끌기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에게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더더욱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기 아니냐?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리우이의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태어난 지 11일 된 아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병원을 다녔는데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가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 횟수가 너무 많아 건강한 상태인데도 시절대도 없이 병원을 찾으며 아들이 8살 때부터는 큰 수술을 12번을 받게 했죠. 문제는 이 여성의 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질환이나 질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진료와 여러 차례의 수술을 진행시켰는데요. 아이에게 없던 신체 증상을 자신이 만들어내서 관심과 동종을 이끌어내는 여성이었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어 암에 걸렸으니 기금 모금 행사를 하기도 하고 두 발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멀쩡한 아이에게 휠체어를 타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이 여성이 앓고 있던 병이 윈하우젠 증후군이었던 거죠. 병원을 돌아다니며 10번 이상의 수술을 받게 하다 결국 어떤 암도 없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여성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예제로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10대 여자라고 밝힌 블로거가 막대한 기부금을 모았으나 정체를 밝혀보니 블로거는 40대 주부라는 것이 판명되기도 했었죠. 특이한 이름으로 보이는 윈하우젠 증후군의 윈하우젠은 어떤 뜻일까요? 이 병명은 1951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헤셔가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는 소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들이 읽을만한 풍자와 해악, 익설과 재치가 넘치는 동화로 알려지며 고트브리트 아우구스트 브리거의 작품으로 많이 출판되었지만 원작자는 18세기 중반에 활동한 루돌프 엘리 라스펙입니다.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 작품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윈하우젠 남작인데 이 남작은 당시 실존했던 독일 퇴생의 인물로 그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으로 치자면 영화 중에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윈하우젠 남작은 러시아 제국, 오스만 트루크, 아시아 등을 넘나들며 전쟁과 모험을 많이 다녔으며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상에 일반인들의 이동이 적었던 터라 그의 행적에 허풍을 많이 붙여가면서 인기있는 작품으로 소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야기는 단편 에피소드로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꾸며져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의 사자 사냥을 갔다가 사자를 향해 총을 쐈지만 총알이 빗나갔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사자에게서 도망을 치다가 마침 커다란 악어가 나타났고 그 무서운 모습에 놀라서 머리를 숙였더니 뛰어오던 사자가 악어 입에 처박혀서 둘러잡았다는 식의 이야기죠. 또 다른 예로는 러시아에서 말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늑대가 쫓아와 목숨이 위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도망을 쳤지만 늑대의 속도가 더 빨랐고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는 그가 타고 있던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계속 달리고 있었고 뒤를 볼 때마다 엉덩이, 배, 가슴순으로 부분부분 말을 먹다가는 결국에는 말의 가죽만 남게 되죠. 그런데 움직임은 계속해서 달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가죽을 덮어 쓴 늑대를 타고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이 모두 이런 식으로 허풍이나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이러한 증세에 대한 병명으로 윈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소설 속에 있는 이름은 윈히하우젠 남작인데 병명은 윈하우젠인 이유는 독일어와 영어의 차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에서는 단어 앞부분인 엠담의 유에서 음라우터가 붙은거죠. 실존했던 인물 윈히하우젠은 그리 허풍장애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작가인 루돌프 에리 라스페가 허풍이 심했다고 했으며 그는 수많은 나라에서 거액의 사기도 치고 다니면서 지명수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예술품을 훔쳐 영국에 팔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탄광업 투자 사기를 쳐서 투자자들에게 쪽박을 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 소설 작품으로 대박을 친 것은 라스페이 아니었는데 평생을 사기치면서 살던 라스페은 작품을 써놓고 죽기 전에 발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 후 독일에 남아있던 작품들을 모아 고트프리트 아우구스트 브리거가 책으로 출판하면서 떼돈을 벌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책에서는 작가가 브리거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허풍을 떤다거나 심지어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티븐 호킹 두번째 아내의 폭행에서도 나타났던 윈하우젠 증후군은 소설에서 그 이름을 따왔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 경영 전문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사회적 윈하우젠 증후군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해서는 본인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하죠. 또한 정치적 선동을 통해 사람들 간의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며 대중들을 편나누기 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용이라고도 불리는 관심병 윈하우젠 증후군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